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포화수증기압 곡선을 포옹과 눈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포화수증기압 곡선이 있습니다. 그래프가 나오면 x축과 y축을 보셔야 되는데, x축은 기온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y축은 수증기의 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기온에 따라 수증기의 량을 표시해주고 있는데요. 곡선이 하나가 있죠? 곡선은 뭐냐면 포화수증기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온도에서 포화 꽉 차는 수증기의 량을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공기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 공기는 30도가 되겠고요. a 공기에 꽉 차는 양은, 즉 포화가 되는 양은 같은 온도에서 곡선과 만나는 지점이니 위쪽으로 올라가서 곡선과 만나는 지점의 수증기의 량을 읽으시면 되겠는데요. 27.1g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수증기가 얼마가 있느냐라는 것은요.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여 곡선과 만나는 지점의 수증기의 량이 되겠고요. 14.7g이 현재 수증기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꽉 차는 양은 27.1g인데 현재 14.7g밖에 없으니 이 공기는 꽉 차지 않았다라고 해서 불포화라고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내려가서 곡선과 만났을 때 이때를 이슬점이라고 하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온도가 내려가서 곡선과 만나는 지점은 여기가 되겠고요. 이때의 온도는 2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슬점은 20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이때 수증기량은 14.7g이 되겠습니다. 이 14.7g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현재 수증기량과 같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수증기량은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과 같다라고 정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학생들 중에서는 포화 수증기량과 현재 수증기량을 찾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옆에 그림을 그려 놓았죠. 포화되는 양이 얼마냐라고 묻는다면 위쪽을 쳐다본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얼마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옆쪽을 쳐다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곡선과 만나면 꽉 차는 포화되는 양이 되겠고요. 그러면 왼쪽으로 수평 방향으로 내려가서 곡선과 만나면 현재 수증기량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할 때는요. 온도 내려간다. 기온 하강. 곡선과 만나죠. 그러면 곡선과 만나면 곡선이 포화이니 포화 그리고 꽉 찬다라는 얘기는요. 응결이 시작된다. 그리고 응결이 되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구름이고요. 지표면에 안개 맺히면 이슬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포화, 응결, 구름안개, 이슬, 이슬점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데요. 조금 더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앞글자를 한번 따 보시면요. 포화의 포자와 응결의 응자를 따면 포웅이 되겠습니다. 모처럼 누군가를 만나서 포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눈물이 나겠죠? 자, 눈물이 나는데 물이 생기는데 이 물이 하늘에 있으면 구름이고요. 지표면에 떠 있으면 안개고요. 맺히면 이슬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 포웅을 했더니 눈물이 났다. 하늘에는 구름이고 지표면에는 안개고 맺히면 이슬이다. 이때 온도는요. 점자를 붙여서 이슬점이라고 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그림도 추가해 두었는데요. 하늘에 떠 있으면 구름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표면에 떠 있으면 안개가 되겠고요. 맺혀 있으면 이슬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더운 날에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게 되면 컵 주변에 물이 생기게 되는데 시원한 음료수라는 건 기온이 낮은 거겠죠? 그러면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눈물, 물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집한다, 응집한다, 응결이 일어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포응이고요. 눈물이 난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포화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포화가 된다라는 얘기는 응결이 시작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물이 하늘에 떠 있으면 구름이고요. 지표면이면 안개고요. 맺혀 있으면 이슬이겠죠? 그리고 이때의 온도는, 온도를 우리는 점자를 쓰기 때문에 이때의 온도는 이슬점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구름이 나왔기 때문에 구름의 생성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공기가 상승한다면 공기가 상승한다면 주변의 기압이 작아지겠죠? 공기가 작아지니까 기압도 작아지겠죠? 그러면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되는데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팽창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열, 커진다, 팽창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팽창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그만큼 온도가 내려가겠죠? 자, 기온이 내려가겠죠? 조금 전에 배웠죠? 포옹, 눈물이 난다. 포화, 응결, 구름한 게 이슬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때 이슬점, 그러니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겠고요. 응결이 일어나겠고요. 그래서 구름이 생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맨 앞과 맨 끝을 따면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생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겠죠. 그리고 고기압, 저기압을 배웠다면 저기압인 경우에 공기가 상승하니 저기압이면 구름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병합설과 빙정설을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합설이라고 하는 건 합쳐진다 라는 이야기죠? 합쳐진다. 물방울이 같은 것이 합쳐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온이 높아서 물방울만 있고 이 물방울이 합쳐지면 커지고 무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되어서 내려온다 라는 이야기죠. 자, 이에 반해서 빙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빙정은 얼음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얼음 알갱이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얼음 알갱이가 내려오는 것이 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름이 온도가 낮은 구간에 생긴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물방울도 있고 빙정도 있고 수증기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오른쪽에 간단한 그림을 그렸는데요. 얼음이 있는데 물이 묻은 손으로 얼음을 잡는다면 얼음에 착 하고 붓겠죠? 그래서 빙정, 얼음과 물과 수증기가 있었을 때 빙정, 얼음에 착 달라붙으면서 빙정이 커지고 무거워지면 내려오게 될 때 이것이 눈이 되는 것이고요. 녹으면 비가 된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은 조금 많은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포웅, 눈물이 난다. 포화, 응결, 눈물, 물이죠. 구름, 안개, 이슬, 이슬점. 자 그럼 구름은 어떻게 생긴다구요? 상승하면 저기압인 경우에 생긴다. 자 비가 올 때는 병압 또는 빙정에 의해 생기는데 합쳐지는 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물만 있는 경우이고요. 빙정, 설은 온도가 낮으니 빙정도 있고 물도 있고 수증기도 있다라는 얘기죠. 물 묻은 손이 얼음에 착 붙듯 빙정이 빙정에 착 붙으면서 빙정이 커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구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